근데 풍경이 좋아가지고 여기로 자연관 풍경이 좋아서 솔민아 너 너무 웃겨 뭐 던지는 포즈가 팔을 뒤로 많이 뺐다가 원심력을 던져야지 그기만 날리는 게 아니라 몸은 낮추고 럭키하다 오우 사람들이 뒷가지나가는 거 보려고 올라가는데 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어 해리포터가 간 어 기차길에 기간 많은데 근데 엄마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은 저기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나라다니는 자동차로 건너가요 왜냐면 저길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좀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가자 태민아 와우 태민 할 말 없어? 그게 태민이 할 말이에요 할래요? 네 해리포터가 타고 간 기차길 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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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쉬는 거지? 4 여기 여기 오늘 바람 한 점 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양이 비싸게 내려온다. 스키 뭐해요? 스키 타고 놀고 있잖아. 스키 양. 양스키 양스키? 양스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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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낄지못 아무즈... 가, 가. 만세. 기뉴 특전대. 너희들 이렇게 양팔로 벌려. 난 이거 딱 하고. 해봐, 빨리. 해. 기뉴 특전대. 하나, 둘, 셋. 딱 가. 엄마는 우아하게 저리로 갈게요. 그래요. 언니는 주워라고. 언니는 그냥 우아하게 살 수 있는. 아, 뭐 주세요. 엄마한테 물이 없어요. 언니는 안에서. 엄마한테 물이 없어요. vino. вой 다른 배 Afghanistan. 엄마. 엄마는 물이 어딨. 짜자잔 짜자잔 자 한 바퀴 돕니다 짜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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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안보여 아아 아아 카메라 있지마 손 잡지마 잡지마 날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아아 다 보여요 며칠 진짜 하늘이 한몫한다 그치? 날씨가 진짜 아빠가 점프시켜 줄게 이리와봐 엄마, 이리와봐 하나, 둘, 셋! 나 양아 질려고 했어요 대민아 우리 양아 양아 스피드 양 잡으러 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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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무 꼬마야, 너도 꼬맨 잡아. 영상에서 바라만 풀면 안 하는가? 네, 먼저. 안녕. 엄마, 아빠 이거 다른 것 같아요? 아까 형이랑 누가 한 거랑 다른 것 같아요? 모르겠네요. 해봐요. 정말 좋아. 하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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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야. 한번 저번에 놓친 후! 이렇게 오빈!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도착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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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찍고 있지요? 너무 좋다 우와 페리가 나올 것 같은 이 숲에 우리 솔민태민 요정은 어디 있나 상현이 요정이다 너무 잘생겨서 확 눈에 튀었어 나 나 우리 솔민태민 요정은 어디 갔지? 어디 있을까? 여기 향기가 되게 특이해 그치? 어디 있지? 까꿍 까꿍 이제 솔민 태민 찾아야겠네 어 어디있지 우리 태민이 어? 저기 이쁜 귀가 보인다 까꿍 태민 태민이 페리다 엄마 왜 솔민을 알켜줘요? 그러게 그 반칙인 것 같은데 잘 마신다 태양 썬칩 하하 하하 음룰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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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들어오겠지? 그러니까 저쪽 한게 더 있어 쌍무지개 헉! 잘 보인다 여기는 지가 오기 때문이지요 우와 하늘이 금빛이에요 여기는 지가 오기 비닐 지가 오기 지가 오기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자기야 그렇네 멋있다 진짜 예쁘다 동그랗게 떴네 얘들아 이번엔 너무 럭키하다 그치? 난 비사카푼 우리가 한번 더 보고 나도 저렇게 통으로 본건 처음이야 엄마도 여기 진짜 보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